오늘도 방구 같은 급식 나오겠지? 천국 급식은 그렇게 맛있다는데 나도 천국가서 급식 먹고 싶다 그래 오늘 하루만 천국 급식을 먹게 해주겠다 네? 잠깐만요? 우와! 우와! 보고 안돼! 야 여기가 천국인가? 하하하 아 상쾌해 어? 우와! 뭐야? 천국 급식? 이게 바로 천국 급식? 드디어 천국에서 맛있는 급식을 체험하게 된다니 하하하 이게 무슨 일이야? 악마 인생에서 대단히 럭키하네? 어? 근데 이게 뭐야? 우동면을 흰죽?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천국은 맛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걸 다 먹어야 보내준다 말도 안돼? 하... 이게 뭐야? 흰죽이라니? 장염에 좋다 아니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우욱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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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너무 짜오! 이거 맛이 왜이레요? 어? 뭐? 한달된 소금 흠죽이라고? 한달된 죽이 급식에 나오다니? 목말라요 무슨 마실거라도 주세요 어? 마실거다 근데 그냥 생수 Aí 하하하하하하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 수돗물이다 수돗물이라구요? 이 악마는 천국 와서 또 벌받는 기분이야 다음 걸 먹어보면 이건 생우동면이잖아? 뭐 소스도 없이 줘요? 저염식이다 건강엔 좋겠네요 음 이게 뭐예요? 아무 맛도 안 나왔네 그런데 왜 오늘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여긴 천국인데 급식 메뉴를 자세히 봐야겠어 천국 급식표 월요일은 낙스타 치킨 햄버거 화요일은 마라탕이랑 탕으로도 나오는데 수요일 날은 한 달 된 소금 흰죽 생우동사리 흰색 치킨 마시멜로우 왜 수요일만 맛이 없는 게 나오는 거야? 목요일은 치즈돈가스 냉모밀 금요일은 매운 족발 불닭볶음면까지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천국에 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급식이 최악이라니 치킨이라도 먹어야겠군 그나마 치킨이 맛있을 것 같아 그래도 치킨이잖아? 맛있겠지? 음? 이게 무슨 맛이지? 음? 무슨 냄새야? 곰팡이 치킨이다 네? 곰팡이 치킨이요? 우와 어떡해 곰팡이라니 지옥에 오다니 너무 습하고 추워 여기서 지옥 급식을 먹어야 한단 말이야? 지옥은 정말 맛없다는데 걱정이야 어? 이게 지옥 급식이라고? 이렇게 맛있는 게 나오다니 햄버거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불닭이란 짜파게티랑 어? 이건 뭐지? 검정색 치킨? 그리고 맛있는 초콜릿이랑 과자도 있잖아 여기 검정색 프링글스도 있어 지옥 급식 맞아? 지옥 급식표 오늘은 수요일인데 불닭게티, 검정 와퍼, 검정 프링글스, 검정 치킨, 아이스크림까지 맛있는 급식이 수요일에 나와 월요일은 맛없는 빵 화요일은 방구죽? 목요일은 초코 응가빵 금요일은 코끼리 발톱이 나와 수요일만 특별히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라니 이 천사는 뭘 해도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 악마는 뭘 해도 완전 안 럭키비키잖아 내가 좋아하는 불닭이랑 짜파게티 같이 섞어 먹으면 맛있는데 오키님들 섞어볼까요? 섞어서 불닭 잘 먹는 사람? 불닭의 매콤한 맛과 짜장의 달콤한 맛이 섞여서 정말 맛있다 우키들도 꼭 이렇게 먹어보세요 여기 검정색 햄버거가 있어 검정색 햄버거는 어떤 맛일지 궁금하잖아 너무 맛있는 와퍼야 햄버거엔 역시 콜라지 음 음 음 음 음 음 아아 우와 검정색 치킨 치킨이 검정색이라니 끔찍해 하지만 뭔가 맛있어 보이는걸 이 위에 초콜릿인 것 같은데 안에 치킨이 들어있어 음 은근히 맛있는데? 이렇게 먹어봐 이렇게 먹어봐 음 검정색 프링글스? 설마 이 안에 프링글스도 검정색은 아니겠지? 어? 프링글스가 검정색이네? 우와 우와 초코가 씌워져있나봐 음 음 초코가 발려있는 프링글스 과자 정말 맛있어 그래도 이 찰떡й verschiedene 맛이겠지? 왜냐하면 이게 맛없을리가 없거든 하하 엄청 맛있겠다 어 근데 왜 이렇게 녹았어 으으으으으Ы 더 꽉꽉 얼었으면 맛있었겠군 그나마 이게 위안이 되는다 원래 아이스크림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뜨겁잖아? 어머 아이스크림이 떨어진다 그치만 다 먹어야지 나갈 수 있어 다 녹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그나마 이 말랑말랑한 마시멜로가 있네 역시 천국이지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이걸 구워야겠다 짠 이렇게 맛있게 구워졌지 검정색이 됐으니 먹을 수 없다 네? 검정색이라 먹을 수 없다고요? 말도 안 돼 제발 이것만 하나 먹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전 맛있는 거 하나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안되지롱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이것만 먹게 해주세요 그럼 개나리춤을 쳐라 개나리춤이요? 개나리춤 개나리춤 이런 되죠? 그래 먹게 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 이렇게 빼는 거 알지? 일단 웨이 것도 웨이 것도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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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하나 에게 웨이 웨이 초콜릿 모양은 이렇게 되어있지 검정색 과자 오레오보다 부드러워 그런데 맛은 오레오랑 비슷해 후식을 주겠다 네? 후식이요? 후식이 아이스크림이잖아 검정색이야 아이스크림도 정말 많이 검정색이네 신기하다 초코 안에 또 초코가 들어있네 지옥급식인데 오늘은 완전 럭키비키여서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지옥급식 바꿔먹기 대성공 아직 못 간다 다 먹을 때까지 못 간다 네? 말도 안돼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산타올